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여름, 자외선 차단 똑똑하게 하는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려요. 사계절 내내 중요한 자외선 차단, 여름에는 더 중요한 거 아시죠?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잊으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저는 톤업, 메이크업 베이스 효과가 있으면서 차단 효과가 높은 선크림으로 여름철 화장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파데 전 단계를 한 번에 끝내줘요. 아, 이때 PA 지수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까먹기 쉬운 목과 턱 밑, 귀에도 발라줍니다. 피부암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이래요.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쿠션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너무 믿지 마시고 꼭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주세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파운데이션들은 사용감이 다른 것들보다 두꺼울 수 있어서 오히려 여름 베이스 메이크업에는 무거울 수 있어요. 여름철 유분기를 잡아줘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파우더,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는 선파우더를 사용해보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줘야 돼요. 하지만 화장한 위에 덧발르기는 참 어렵죠? 이런 파우더 타입은 수정하기 좋아서 여름 파우치템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메이크업은 더운 여름, 답답한 아이 메이크업이 아닌 오렌지 코랄 섀도우에 블루 마스카라로 포인트를 줘서 과하지 않지만 시원하게 연출했어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립밤을 선택해보세요. 자외선 차단 삼각지대 1위가 바로 립이에요. 방한 자외선은 입술 속에 멜라닌 색소를 변형시켜서 입술이 까매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립까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립밤을 발라준 후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오렌지 레드 립을 발라주면 메이크업은 끝! 하지만 야외활동 많은 날에는 두피까지 철벽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모자를 써주거나 입자가 가벼운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여름 자외선 차단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바캉스, 여행 시즌인 요즘 특히 더 유용한 팁들이었어요. 그럼 안녕!